요소부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열두지파를 향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비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빌기 전에 읽은 다섯절은 그 축복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두지파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축복을 아주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죠 1절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들은 인생이 끝날 때쯤 어떤 평가로 정의되는 호칭을 듣고 싶습니까 암흑에 하면 아 그 사람 이런 어떤 통전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아 그 사람 참 이랬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이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으로 정의되고 싶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듣고 싶은 호칭이 있다면 성도 참 성도였다 이 호칭이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아름답고 종합적이며 참 귀한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숙제를 낼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볼 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묻기도 좀 겁날 분들이 또 있겠죠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냐 저는 평소 생각하던 바를 서슴없이 나의 아버지로 정의하고 싶다 나의 아버지 늘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까 사실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어마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은 늘 하나님이 심판자 같기도 하겠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딱 일생을 모아서 한 단어로 정의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도 하나님께서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삶의 준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죽기 전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일어난 상황을 적어놓은 서술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로서도 그리고 모세 개인으로서도 역사의 중요한 장엄하고 위험스러운 위험이 아니고 위엄스러운 역사의 분기점에 지금 서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을 했죠 죽기 전에 우리가 말습관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은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삶의 가늠자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선을 앞에 놓고 죽기 전에 삶 죽은 후에 내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면서도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이 모든 표현이 시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시편입니다 시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정제된 단어로 함축해서 또 시라는 운율에 맞춰 표현을 해야 되는 고도의 문학기법이기 때문에 일반 시도 그 의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닿은 이런 시어 내지는 시표현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이런 표현이 쉽지가 않잖아요 바다를 목물로 삼아 누가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참 어마어마한 가사예요 사실은 바다를 목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죠 2절부터는 내용이 전부 그런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2절 여기 번역의 과정에서 좀 생략된 틀린 번역은 아닌데 생략된 말이 뭐냐면 불의 율법 율법이라는 말이 빠져서 불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꼭지점에 해당하는 산이 등장을 해요 신해산, 세일산, 그리고 바란 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산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아우르는 상징적 산입니다 이 세 개의 산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이벤트에 해당하는 사고와 사건이 있었던 그런 기억에 떨쳐낼 수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신해산, 세일산, 바란하면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삶이 정의가 돼요 이 산을 세 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처음에 이르르고 도착했던 산이 신해산입니다 신해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만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묘사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율법은 지킬 때는 행복이 보장이 되지만 그 율법에 순종치 않을 때는 심판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3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표시예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현연하시고 게시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뭘로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시죠?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것 자 또 보십시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여수론은 신명기 32장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수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누구의 별명이냐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수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설명할 때요? 의롭게 여겨줄 때 의롭게 여겨줄 때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흐름을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불같은 심판과 행복이 녹아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순정해야만 너희들에게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의미로써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반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살지 않을 때는 불같은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40년 총체적인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그들이 불순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그 대가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호칭하냐면 여수론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수론에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으니 근데 왕이 있으니입니까? 과거로 써져 있습니까?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이 말은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질적인 신앙의 반역을 예고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3호에서 강의를 하죠 3호에서 8장에 보면 그들이 누굴 요구합니까? 열방의 나라와 같이 보이는 리더십과 열방의 나라와 같이 제도적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그들의 의지를 거듭거듭 확인한 끝에 되돌리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죠 지금 그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그때를 이미 내다보고 예언으로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두 집화에 대한 자세한 축복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신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했던 그것을 예언하면서도 반드시 너희들 공동체에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인데 하면서 열두 집화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따뜻한 언어로 복을 빌어요 그런데 그 복을 빌는 내용의 말미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열두 집화에 대한 복을 다 빌고 난 다음에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여수론이라는 말은 너를 의롭게 여겼다 뜻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신다고요? 처소가 되세요 그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독생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를 열두 집화에 대한 세밀한 복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론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서 강력한 보이는 가치 크기 이런 걸 구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열두 집화에 대한 복을 빌더니 지금 26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두 집화의 복은 열두 집화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을 빌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아 누릴 열두 가지 빛깔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 집화별로 빌긴 했으나 사실은 그걸 종합해보면 누가 누릴 복입니까? 여수론이 누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로다 그 말이 충만한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 빛이 충만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처서가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자입니까? 행복자예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 불가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즉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이라는 말은 완성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받은 행복자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술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그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쭉 12가지 색깔로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종합해보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가 상대가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자가 되는 요술은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설명하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죠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은 어딜 얘기할까요 그들의 높은 곳 어딜까요 이것은 이 시대는 정복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높은 곳은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가 제일 높잖아요 머리를 땅에 박는 건 군대에서밖에 없어요 군대 가면 머리 박아 그러잖아요 어쨌든 머리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머리를 밟아요 그런 표현이 어디선가 본듯 하죠 창세기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시보금을 감춰놓으시고 게시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밟아요 머리를 밟으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은 찾아오시고 우리는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확증과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충만한 사랑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또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이 기적을 낳아요 이게 소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애들도 사랑을 받으면 지능이 발달을 해요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병도 낳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고쳐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코마 상태에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있는 남편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다거나 그런 장기 환자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아내들이 지극정성으로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해주고 어느 날 눈물을 슬며시 흘리면서 8년 만인가 7년 만에 의식을 깨어 하는 말 여보 사랑해 그 치유의 기적이 뭘까요? 사랑을 준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 고여있으면 안 되고 자꾸 흘러가고 넘쳐나야 돼요 행복은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를수록 그 행복은 삐쳐나와야 돼요 무엇이든지 고여있고 정지되어 있으면 썩고 부패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돈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인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자꾸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다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은 그런 행복한 은혜를 사랑을 충만히 입은 행복자로서 자꾸 흘러가는 삶이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그런 삶은 말하자면 아담적 삶이에요 아담의 끝은 죽음이에요 아담적 삶 우리는 둘째 아담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그 아담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죠 둘째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이미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를 행복자로 결의하고 그렇게 살도록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날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끌어붙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온 곳곳에 언어로 삶으로 순종으로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으로써 복이 있기를 주의로으로써 복이 있기를 주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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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